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등교합니다. 아이들이 교실보다 먼저 찾은 곳은 운동장. 친구들과 운동장을 걸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체력도 증진시키고 학습 의욕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몸활동을 조금 아침 시간, 중간 놀이 시간,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하면 좋겠다. 수업 시작 전 운동장을 걷거나 뛰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아이들에겐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졸음까지 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상쾌하고 뭔가 몸이 풀리고 뭔가 시원해요. 아침에 잠을 자서 너무 졸린데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좀 잠이 깨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운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마련한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입니다. 달리기와 줄넘기를 비롯해 맨손체조, 비만관리, 학교 스포츠클럽 등 비교적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운동을 학교에서 틈틈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비석치기와 같은 전래놀이도 하며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묘지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 비석 쳤다, 멋지다 하면서 이렇게 돌도 던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은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년별 맞춤 운동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을 찾기도 수월합니다. 운동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특히 배드민턴과 같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운동 효과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풀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러다가 배드민턴을 치니까 몸이 확 풀려요.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면 서로 잘 맞다보면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뭔가 우저하게 다 쌓아지기도 하고 뭔가 몸을 잘 풀 수 있는 운동이어서 좋아요. 틈새 운동의 습관화는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공부에 방해가 되는 악순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교사들 역시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공부하다가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또 아이들이 조금 힘이 든다고 느낄 때 학급마다 스포츠 활동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기분 전환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선 또 다른 방법으로 틈새 운동을 합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2교시가 끝나면 어깨와 팔, 목, 허리 등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스트레칭 동영상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스트레칭 영상을 찍어서 전 교생학에 송출함으로써 틈새 2교시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틈새 스트레칭입니다. 5분 남짓의 짧은 분량이지만 좁은 교실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장시간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동작을 담았습니다.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근육이나 관절이 굳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동작을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5분 동안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몸의 컨디션과 피로도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학교에 와서 매일 의자에 앉아있어서 몸의 근육이 뭉치고 피곤해졌는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몸의 근육도 풀어주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도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 몸을 살피며 꾸준하게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체력 향상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 학교 생활의 활력소로 이어집니다. 학생들과 동작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소통하고 연구해서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몸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 trash club 시청자 고맙다 고백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